인기리에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이 오는 12월 초 새 시즌 촬영을 목표로 극비리에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사장 윤여정을 필두로 기존 출연진이 긴밀히 제작진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식당은 스타들이 해외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예능계 미다스 손나영석 피디의 대표 예능으로 꼽힙니다. 2017년 3월 첫 선을 보인 시즌1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길리트라워만 선편으로 배우 윤여정 신구 이서진 정유미가 출연했습니다. 14.1%의 평균 가구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스페인 테네리페 섬의 가라치코의 가게를 오픈한 시즌2는 16%의 평균 가구 시청률로 케이블 예능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윤식당은 시즌2 이후 잠정 휴업 상태였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눈을 돌려 스피노프 윤스테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기획단계로 제목과 편성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는데요. 윤식당에 출연했던 배우 박서준 정유미의 재합류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출연은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연아 고우림이 윤여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 만큼 김연아 고우림 부부의 출연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여정과 김연아는 이미 인연이 있기에 출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9월 29일 윤여정과 김연아는 한국을 찾은 카몰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신기원을 여은 여성들과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에는 피겨 퀸 김연아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윤여정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안구소 회장 백현옥 한국야자의사회 회장 소설가 김사과 이소정 kbs 9시 뉴스 앵커 등이 참석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간담회에 모두 발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엉뚱하게도 윤여정과 김연아 사이의 불화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sk텔레콤 광고를 같이 찍었습니다. 촬영 당시 김연아는 몇 번 실수를 일으켰고 이에 두 사람의 기류가 묘해졌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윤여정은 n지가 거의 없었던 데에 비해 김연아는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 시간도 점점 늘어났으며 분위기도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윤여정과 김연아의 눈치만 볼 정도였으며 김연아는 윤여정에게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호문입니다. 결국 이날 두 사람은 두세 마디만 나누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당시의 상황이 일부 와전되면서 윤여정과 김연아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는 윤여정의 귀에도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불화설을 의식한 것인지 윤여정은 한 프로그램에서 김연아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윤여정은 나와 김연아씨의 mmt 유형이 같아요. 우린 이스트피형이에요. 도용하고 과묵하며 주변에 관심이 적고 시니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연아의 말투와 성격은 못독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한 기자회견에서 김연아는 오늘 예쁘다라는 말에 화장해서 그렇죠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기자가 걔를 왜 키우냐고 묻자 원래 키우던 거니까요 라고 답하기도 했죠. 불화설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야기가 너무 와전된 듯 윤여정의 해명이 너무 센스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도 김연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김연아는 사람인 이상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방 하에 오르내리는 말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최근 들어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 많아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것 정말 그때뿐야는 걸 안 후에는 대중의 시선과 평가에서 나를 빨리 분리시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면 내가 좋다면 된 거죠. 아무튼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며 멘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선수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 외에 달리 해야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만 보고 달리면 뱉기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생각할 게 많죠. 고민이 생겨 잠 못 들 때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대범하지는 않구나 싶어요. 막상 일이 닥치면 여전히 잘 극복하긴 합니다만 그러고 보면 김연아와 윤여정은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피겨 선수와 배우라는 공통점도 있죠. 윤여정은 한국인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월드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카데미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으며 김연아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은 제가 상을 받아 큰 기대를 해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응원해 주니까 급기야 눈에 시피줄이 터졌어요. 나중에는 못 받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정말 받을 생각도 없었고 후보 지명만으로도 기뻤는데 나중에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진짜 운동 선수들의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정말 처음 받는 스트레스였어요. 그것만큼은 정말 즐겁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리랑 우스카 구경이나 한 번 하러 가보자 하고 온 거예요. 기대를 안 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여정은 2022 아카데미 시상식을 준비하면서도 김연아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헤어메이크 업 연출에 윤여정은 밥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윤여정은 무슨 경기 나가는 것 같지 않냐라며 김연아를 언급했습니다. 윤여정은 김연아는 진짜 대단한 배짱이다. 거기서 얼마나 떨리겠니? 수도 없이 연습을 했겠지. 빙판에서 엉덩방아 짖는 횟수를 따지면 몇만 번 찌웠을 거야 라면서 김연아의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대세였던 윤여정의 글로벌 행보의 시작은 미나리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의 범접불가 커리어와 인기 현장에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환경이었지만 안주하기 싫었다는 그녀였습니다. 편하게 들어오는 역할만 하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될 것 같았다는 그녀는 돌연 미국행을 택했고 자신이 노바디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윤여정도 김연아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최정상에 서게 됩니다. 무리꾼들은 윤식당에 김연아 고우림 부부가 출연할 경우 인생과 결혼생활 선배로서 윤여정이 이 신혼 부부에게 조언을 건네줄 것이라는 기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윤식당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윤여정과 김연아가 재회하는 모습을 꼭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